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Konnichiwa, 아줌마です. Hi, I'm a줌마. 이번에 스위스에서 쇼핑이나 문화적 관광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스위스 알프스에서 3번 사냥을 했어요. 아름다운 알프스를 같이 구경해보세요. 호텔을 기준으로 압산에 다녀왔어요. 호텔에서부터 여기로 올라가서 호수 2개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 내려왔어요. 호텔이 해발 910m에 위치해 있고 호수 뒤쪽이 해발 약 1300m 정도 될 거예요. 휴식시간 30-40분 포함해서 약 7시간을 걸었어요. 이 지도는 등산과 케이블카 운행 지도이고 이 지도는 겨울에 스키슬러프와 리프트 그리고 케이블카 운행 지도예요. 걸어 올라가면서 호텔 뒤쪽 산이 보였어요. 유럽의 산에서 이런 것이 보이면 조심하세요. 가축 분실을 막기 위한 산인데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사람이 지나갈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손다비를 풀고 들어간 다음에 다시 걸어두셔야 해요. 저 줄에 흐르는 전기는 약하지만 순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도 실수로 전기선을 건드렸는데 엄청 놀랐어요. 이거는 소 발자국이에요. 소가 여기 있었네요. 이런 것은 그냥 밀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경사가 아주 급하죠? 그런데 소나 염소는 여기에서 풀을 뜯어먹어요. 전기선은 여기도 설치되어 있네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손등으로 살짝 쳐보세요. 절대 손바닥으로 잡지는 마시고요. 이런 건 필요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는 선을 설치했다가 제거했다가 하는 거고 겨울엔 스키 슬로프가 돼요. 염소들은 체구가 작으니까 아래쪽까지 막을 수 있도록 금을 형태의 전선으로 막은 거예요. 방목하는 소들에게 방울종을 채우는 이유는 소들이 안 보일 때 방울소리로 찾기 위해서예요. 소의 크기에 따라서 방울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소가 동시에 움직이면 종마다 각기 다른 음을 내기 때문에 소리가 아름다워요. 잠깐 소리를 들어보세요. 해발 1230m의 호수가 있고 그 호수가에 바비큐장 두 개가 있는데 뗄감나무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호수에서 수영을 할 수는 있지만 거머리가 있다는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근처에 화장실이 있고 휴지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 캠핑은 금지예요. 강아지 산책 시 변을 치우도록 전용 쓰레기통도 있고요. 두 번째 호수까지 왔어요. 하산하는 길에 소리세계라는 장소가 있었고 남편이 잠시 두드려봤어요. 소리가 날더라고요. 어머나, 옥의 티를 발견했어요. 누가 자전거를 산에다 버렸네요? 2019년 이후로 방치된 자동차도 있고요. 하산하다가 건너편 산, 즉 호텔 뒤쪽 산을 바라봤어요. 우측으로 약 2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오스트리아로 이어져요. 참 멋지죠? 엄청 가파르죠? 겨울엔 스키장이 되어 우측 아래 동네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아줌마 어딜게요? 소들의 색이 예뻐서 영상에 담았는데 어때요? 예쁘죠? 이번에는 호텔에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등산을 할 계획이었어요. 가는 길에 모노레일을 타는 곳이 있었어요. 약 100년 전에 지어졌다는데 예쁘죠? 위쪽에 도착하면 정상까지 가기 위한 곤돌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곤돌라를 타면 해발 2262m에 도착하고 이렇게 돌아서 스키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배터리 통이랑 전기가 흐르는 선이 있는 것을 보니 여기도 소가 있나봐요. 더 올라가니까 이 표시가 있네요? 이건 요렇게 열고 소가 나가지 못하도록 다시 걸어놔야 해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들이 뭔가를 느끼는지 갑자기 한 곳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산을 했어요. 호텔에 당구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당구가 처음이었는데 두 시간 정도 잘 놀았어요. 이번에는 호텔 기준으로 뒷산으로 가고 있어요. 산속에 수련회를 온 학생들이 막 도착해서 놀고 있었어요. 애들끼리 며칠간 얼마나 신날까요?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되겠죠. 여기 소들은 방목이 되니 편안해 보여서 좋았어요. 엄청 가파른 곳에서도 소들이 잘 이동하고 풀을 뜯고 하더라고요. 더 올라가니 라마 농장도 있었어요. 벌써 털을 깎았네요. 새끼들이 정말 귀여워요. 여기에서 라마를 사육, 판매, 교접한대요. 정상이 점점 가까워지네요. 보기에는 평지지만 오르막길인데 와, 체력이 대단해요. 여기도 좌우로 전선이 있네요. 이것은 소가 길에 나왔을 때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좌측을 막아 놓으면 소는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지만 사람이나 차는 우측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소는 밑에 구멍이 있으면 발이 빠질까봐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은 소가 없어서 양쪽을 다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이 높은 곳에 놀이터, 화장실 그리고 그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산에서 일반인 차량 통행은 여기까지이고 산에서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무기 발견 시 만지지 말고 신고하라네요. 물이 참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어른들도 애들도 아무도 물에서 노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놀 수가 없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차가운지 제가 들어가 봤지요. 어머나, 몇 초 만에 발이 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시원한 게 아니라 발이 아팠어요. 아줌마, 엉덩이가 젖어서 말리고 있어요. 해발 1,085m를 지나고 있고요. 더 올라가면 이런 풍경이 보여요. 센티스에는 기상관측소랑 호텔이 있고 케이블카로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스키장은 없어요. 쇼프 베악의 아래까지 왔네요. 여기는 해발 1,205m예요. 드디어 센티스의 케이블카 건물이랑 기상관측소도 보여요. 육안으로는 창문 3개랑 올라가는 길에 놓인 벤치도 보였어요. 여기는 해발 1,266m. 시간이 부족해서 센티스 정상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아쉽지만 하산을 했어요. 이번 여행은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것을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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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